알미의 어떤 도구가 되질 않아요. 무기가 되질 않아. 번뇌, 분별, 망상을 벗어나는데 전혀 무기가 되질 않아. 그럼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? 알아도 그만, 몰라도 그만이라니까. 알고 모르고가 전혀 경계가 없어. 경계가. 그 경계가. 이전에는 그러니까 좀 멍청하다. 그것도 모르냐? 그럼 기분이 나쁘죠.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.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천치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오히려 잘하고 있구나.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니까. 이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. 당신 법에 대해서 모르잖아. 그러면 내세우고 싶잖아. 특히 체험해본 입장에서는 나 체험도 했는데 이러고 싶잖아. 그런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.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알지. 오히려 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지. 아는 게 뭐가 있어? 법에 대해서. 법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알매 대상이 아닌데. 법에 대해서 감hthalate가 몰입한що 가능한ors 한 것 같아. 오늘 요 che definite 감사도 계약이 있을 때는